자, 준비 시작! 차차 한번, 차차 한번!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. 아시랑! 하이야! 하이야! 아!! 어, 지금! 야, 봐봐, 봐봐! 야, 봐봐! 봐봐! 봐봐, 봐봐, 봐봐! 봐봐, 봐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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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 정도까지 안 들었어! 야, 봐봐! 뽕뽀했어! 진짜로 뽕뽀했어! 할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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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 날뻔했어, 인마! 진짜로 뽕뽀했어! 이겼어, 일단! 이겼어, 이겼어! 파이팅! 뭐랬던 거야? 괜찮아, 잘했어! 대박! 대박이다, 진짜 기절하셨어! 양 팀이 줬어, 1대1입니다! 이야, 이제 재현이 형 부담된다, 이거! 오오 yeah- 아, 나 근데.. 어, 날았어! 형님이 어떻게 지실지 너무.. 체제 했는데~! 준비, 시작!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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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어딘가요? 본자만에 시간이 좀 필요해요? 아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거야? 아 준비 시작 일단 이겨야지 아 오우 이 지금 시작 야 일단 이겨야지 아 네 일단 이겨, 일단 이겨야지. 아, 뭐야. 훌륭했어, 훌륭했어. 훌륭했어. 이겼어, 이겼어. 이겼네, 이겼어. 내가 이겨! 이겼어, 이겼어. 이겼어. 야, 이거 정말 큰 웃음을 들었어. 야, 진짜 너무 웃겼네. 반응도 또 와. 너무 많이 웃겨. 시작 다 찢었다. 와, 너무 웃기네. 야, 여기서 또 웃길 수가 있네, 이거. 두 개 다 봐야겠다. 야, 이제 형 다섯 번째야. 빅매치 봐줘야지. 너가 누가 하고 싶어? 세현이랑 해야죠, 제가. 제가 세현이랑 해야죠. 아하! 빅매치. 빅매치. 와, 기대된다. 힘 대 힘. 하이싱. 웃음 대 우승. 하이싱. 아, 짜시죠? 퍼포먼스 대 퍼포먼스. 어, 짜시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